항상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. 알바에서 생활비를 벌어도 월세로 다 나갔으니까. 집 걱정 없이 취준하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다들 파란불 받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왠지 나만 빨간불인 것 같은 기분. 하지만 이젠 청년 신혼부부의 고음, 청신호 덕분에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청신호, 내 삶의 청신호를 밝히다.